왜 마음이 바뀌었어? 자꾸... 생각나서... 비가 쏟아지되... 찬물을 끼얹네. 나는 그냥 내가 할래.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? 돈. 돈이 돈 능력 행복 지금 너랑 키스하게 돌아야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막 난 흑원 여러분도 웎을 실감이 안 나서 너랑 같이 끝까지 왔다는 게 너한테 고백할 거다 다시 만나자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I won't be better when I come with you